드레스코드 쵸루입니다 너무 커 이렇게 불 앞에 계속 앉는지가 있을 줄 알았으면 난 닝고 다 입고 입고를 그렸어 근데 내가 그 코는 날까도 안 누른거야 누르기가 싫었던거야 너는 카메라에 안 나오잖아 근데 왜 나올거야? 기분이잖아 여기 내가 그렸어 꽤 잘 그렸다 너 힘든지 이런거 짠거해 손을 붙일 바가지 같아 여기 모여봐 내가 소신청해 언니 진짜 조심해 눈썹 다 탄다 너 엄청 빨리 된다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손 조심 진짜 오랜만에 한다 거의 10년 넘은거 같아 남편이 다 녹았죠? 너 왜 이렇게 빨리 돼? 불이 너가 더 센가봐 소다를 탁 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면 써요 인생은 함께 시작해도 도착지가 다른데 부끄럽죠? 여러분 일단 대기만 성령 성령은 너무 커진거 아니야? 우와 맛있겠다 진짜 거기도 설탕해야 돼 어디를? 거기다 올려? 거기 설탕을 어떻게 해? 옳지 옳지 그리고 좀 시금해야 된다는데 불 조심 불 조심해 진짜 제발 왜 내가 드셔? 불 켰어 불 켰어 설정은 하라고? 응 아 망할 것 같아 눌러야지 눌러야지 그래 아 망했어 이거 이거 딱히 안 눌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나 안 태웠는데 색깔이 왜 이렇지? 이렇게 맛깔스럽지가 못하지? 이렇게 맛깔스럽지가 못하지? 근데 내가 그 꼴 날까봐 안 누른거야 누르기가 싫었던거야 다시 도전 아니 위에도 다시 해 응 재도전 나 두 번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나 진짜 잘해볼래 너네 못 믿겠어 이번 색깔은 괜찮은데 너? 오 바쁘시네요 놀라 근데 너무 설정을 조금 났나봐 어 그래도 언니 여기 위에도 뿌려주세요 위에? 이렇게? 근데 아저씨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긴 한데 가스 끄고 헛걸까 하나 오 우와 모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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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걸로 해야 될까? 언니 잘한다 언니 잘한다 설탕 뿌리는게 잘한다 설탕을 뿌리면 잘 돼? 응 잘했다 뭔가 넣어 펑펑 펑펑 일단 이렇게 하라고? 5초 3곡 1 2 3 4 5 미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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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나는 세를 하겠습니다 탕 오 잘했는데? 바로 떼도 돼? 안이 조금 찍어야 돼 이거 맛있겠다 원래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되는 이건 굉장히 패스트푸드인데? 패스트푸드? 와 성현이 진짜 잘한다. 곱다 고와. 왕년에 좀 했네 진짜. 나 이거 잘하네. 왜 안 떼져? 어떡해. 위에 붙었어. 어떡하지? 어떻게든 찍겠다. 왜 안 떨어진 거지 이번에는? 거기 위에 설탕 뿌렸어? 식용유를 그래서 바르라는 건가? 식용유 바르래? 누나가 그러던데? 네이버가 그러던데? 식용유 바르자 올리브유. 언니 올리브유 가져와봐봐. 방법을 바꾼다. 내 가면 줄게. 그거 마스크 줄이야. 잘했지? 응. 아 좋다 진짜. 발리자야 까만놓지잖아. 맞아 맞아. 왜 저래. 왜 저래. 보여? 응. 잘 보여. 성현이 거의 달인이네. 성현이 이제 장인이네. 나가 장사해라. 나가 장사해라. 그려가 봐. 응. 손 놀림 봐. 표정 표정. 역시 관리자. 야. 스냅보소. 제가 놀까? 응. 좀 오래 걸리네. 어 그래도 타라나 보다 나. 성현이 진짜 잘한다. 식용유를 하면 될까? 이거 불 꺼줘. 이거 불 꺼줘. 맛있어. 와 성현이 이거 진짜 잘 찍으면 대박이다. 이번 거. 맛있겠다. 좀 더 잘 타. 둘. 하나. 봐봐. 한 다섯 번만 더 적고. 저번째 덧고 나오면. 사람들은 하나 또 마지막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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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으로 이렇게. 폭 찍어서 두 번 찍어서. 오. 진짜 잘했다. 오. 참성용으로 다 배웠네. 뭐 찍어볼래? 양씨 네이버. 대박. 계속 이렇게. 두 번 더 왔어? 좀 위로. 도표. 기념 촬영할께. 기념 촬영. 한국으로 찍어봐. 우와. 진짜 잘했다. 성경아 근데 이빨이 보여서 너무 무거워 근데 이거 넣으니까 색깔이 근데 너무 기름범벅인데? 괜찮아 근데 이거 왜 안 부푸냐? 성공 이거 더 넣을까? 소다 넣었어? 아니 아니 안 넣었어 아니 죄송해요 너 뭐 가까이 대져봐 이제 잘했다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계속 잘 먹게 돼? 탁 식용유가 다 비었네 이제 부어 부어? 어 그러시고요 탔다 그치 많이 저었나보다 탔다 아 그니까 왜 왜 탁구 왜 이비로 꺼? 이거 안 꺼져 이제 찍어야지 이걸 한번 눌러 손 조심 내꺼 별 내꺼 별 나도 줘 눌러? 이거 눌러 그거 그거 먼저 누르고 이거 누르고 눌렀어? 이때 고소한 일이 벌어졌어 뭐야 고소한 일이 벌어졌어 고소한 일이 벌어졌어 뭐야 됐어 너무 꽉 늘어졌어 와 잘했다 잘했다 됐어 이제 땡 오 잘했네 그래도 오 괜찮아 오 희동이는 첫 괜찮아 괜찮아 칭찬봇들 뭔가 희동이 언니 같아 됐어 됐어 뭔데 쟤 저거 쓰고 이빨만 차고 너무 무서워 아 나 성형이 진짜 잘하네 불 불 잠깐만요 너 옛날에 방방 좀 탔다 당연하지 가면 미쳤다 오 오 잘한다 잘해 잘해 낭만 포착해서 장사할래 나만 낭만 포착해서 장사할래 나만? 흐흐흐흫 근데 기름이 진짜 짱이다 아주 이뻐 엄마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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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 이모인데? 응 먹어볼래? 벌써야 나와 루 진짜 달고나 맛이다 우리 한 장이 오랜만이다 이 맛 음 맛있당 진짜 맛있당 아유 맛있는데? 이렇게 붐앞에 계속 앉아있을 줄 알았더니 난리구나 이거 왜 먹었어 성경이 표정 왜 저렇게 두려워 나도 모르게 잘 됐다 이게 굉장히 소득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 고상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네 찌그러졌다 잘했어 근데 나 왜 이렇게 자꾸 되지? 살짝만 찍어가지고 살짝만 찍어가지고 어? 너 왜그래? 그거 안했구나 했어 나 너무 세게 찍었나봐 나 이거 아트야 짱 오이 근데 오늘 드레스코드 초록입니다 진짜 너무 더워 진짜 나 다 먹고 하고싶어 진정이야 나도 난 랭크 입고 하고싶어 나 기모다 나 친구도 드레스코드 아니야? 하얀색 랭크 괜찮지 않아? 비와이씨 갔다와 비와이씨든 쌍방울이든 판 보기 정 copy 무슨 의미가 있니? 찍는다고 스트레이 지방 필기 연기 즐겁다 즐거운 소녀다 우와 성룡아 너 금방 씻자 근데 설탕이 부족해 그냥 끌까?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이게 기름져가지고 달고나가 왜 이렇게 기름이죠? 혓바닥으로 핥을 사람 저요 유럽이 누나 왜? 누나 총살이에요 무서워 난 그냥 해도 될 거 같은데 살았어 살았어 아 누나 약간 이게 뭐라고 아! 스프게 졌다 어? 누나도 성공하겠다 성공 아이 깔끔하지 못해 깔끔은 아이고 바늘로 정지하게 잘 넣으면 될 것 같아 감동이 신난다 아주 고검생이야 이거 거의 짠해봐 뭐 이런 거 아니야? 아주 맛있는데? 성공이 부상품 언니들 먹기만 하지 말라고 성공 내가 사용해도 돼 너무 들이 찍었다 이거 깨기 엄청 어렵겠는데? 어 스킬 응! 그냥 깨져버렸어 형이 대체 어떤 터딩 생활을 하고 온 거야? 너 열심히 살았구나 성경이 성경이 봐 풀을 치고 아 제pped 성공 Rivers 축하 !! 통과 통과 여기 총살당하실 분 한 분 여기 계시네 아 여기가 그래 찍혀가지고 알파고야? 아니 이 정도면 됐지 원한다면서 세상이 왜 취미야 봐봐 성공이야? 어 진짜 표정 응 진짜 맛있다 성공으로 쳐주자 마무리 누가만 죽어야지 죽어 점프 놀랬잖아 점프했잖아 점프했잖아 훼꽃 훼꽃 Model 자막